오늘만에 아무도 모르게 널 두 손톱에서 사랑하는 거야 오늘만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나를 부르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블리블리 홍블리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하나 선수들이 직접 뽑는 시상식 2019 동아스포츠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지쳐내는 이번 행사에 축하 공연을 펼치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2019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길 저 블리블리 홍블리가 홍진영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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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